컴백 스페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무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여신 같아요.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블루카펫을 또 멋있는 남성분이 밟고 계시네요. 짐승돌이죠. 짐승돌. 오늘은 우영씨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멋있어요. 오늘 솔로로 첫 출격하는 우영씨인데요. 잠시 후에 퀘이스초이스에서 최초로 솔로 무대가 공개가 됩니다. 함께 자리한 팬분들도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리허설하는 모습 잠깐 봤잖아요.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멋진 것 같더라고요. 스타일도 파격적으로 변신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의상에서도 변신한게 보여요. 네. 그리고 좀 섹시한 느낌이 들고요. 저스틴틴 브레이크의 느낌도 좀 들고요. 직접 모셔가지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우영씨 일단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영으로 솔로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트윈스 초이스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 소감이 남다를 것 같거든요. 항상 멤버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또 혼자 무대에 서게 되니까 또 다르게 떨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긴장도 되고 근데 끝까지 즐기다 가고 싶습니다. 솔로 앨범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멤버 중에? 음... 글쎄요. 아... 우선 멤버들은 저를 너무 많이 응원을 해줘서 사실... 뭐...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어... 요번에 드레스코드와 헤어색깔과 약간 이런 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네. 아... 우선은 이제 또 혼자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부담도 됐고 네. 네.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이제 머리도 이제... 어... 흰색에 네. 또 포인트를 좀... 어... 금색의 또 신발과 네. 보다에. 네. 보다에. 네. 메탈이에요. 오... 사기죠. 사기에요. 사기에요. 사기로 된. 오... 역시 패션 리더신데 네. 오늘 퍼포먼스는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는지 오늘은 제 앨범에 어... 들어있는 첫... 어... 트랙 1번에 있는 곡이고요. 오... 또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세계 많은 분들이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데 네.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여러분 어... 어... 오늘 20초이스. 네. 여러분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렛츠고. 와... 오늘 장우영씨의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